한쪽 어깨가 다 젖어도 쏟아지는 빗줄기에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의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지의 한 거리입니다. 비를 맞으며 빈 수레를 끌고 가는 밀고 가는 노인에게 한 여성이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. 여성의 어깨는 비로 흠뻑 젖어버렸지만 노인을 위해서 묵묵히 우산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이 여성은 노인과 함께 1km를 걸어갔다고 하네요. 다만 본인이 한 일이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라며 신분을 밝히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런 사진을 보고 연일 흉흉한 뉴스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.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면서 여성의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면서 여성의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